반갑습니다 여러분 슈즈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뭐 한두달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한 핫한 괴물이 있어요 사이렌 헤드 사이렌 헤드 보시면은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18년 8월에 트레버 헨터슨이라는 분이 만든 거구요 어 이게 또 굉장히 잘 만들었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막 나왔어요 조회수 무려 천만짜리가 있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조회수 천만짜리 영상이거든요? 뭐야 그 약간 모드 느낌으로 만들었나봐요 무서운거 맞아? 사이렌 헤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구요 어 와 진짜 기괴하게 생겼다 그 무슨 전봇대에 확성기 달린 것 마냥 야 잠깐만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점점 왜왜왜왜왜왜왜 저 소리를 들으면은 죽는다는데 쫓아오나? 쫓아오진 않거지? 으응 와 키는 크고 얼굴은 없고 그냥 저 사이렌이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무서울 것 같.. 으어얼 자 이게 게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 사이렌헤드 어떤 녀석인지 한번 봅시다 뭔가 굉장히 고정게임 느낌 나기도 하는데 하이킹 트레일 숲속인 것 같아요 포레스트 서비스 트럭 아 제가 약간 이 숲속의 관리자?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기 앞을 좀 걷다 보면은 사이렌 헤드가 튀어나오고 어어어어 질러 대기 시작한다 오 오 이거 가방 누군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아이 시끄러워 어우.. 저 사이렌 소리를 저런 식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? 저기요 등산객이 길을 잃어버렸나요? 아무도 안계세요? 아니 왜 이게 점점 어두워지냐? 그러지마 그리고 이게 뭔가 긁힌 자국인 것 같은데요? 잠깐만 저게 뭐지? 가까이 가서 한 번 봅시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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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왜 얘가 그 사이레드구나 으아아아아아아아 나 돌아갈래 돌아갈래 와 어 와 야 이거 은근히 잘 만들었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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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나 나갈게 나갈게 제 무 무 무avic 으악 으악 오 오 오 오 inken 잠깐만 이거 끝까지 도망가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이 자식 이거 아까 영상에서 본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렇게 정신은 큰데요 여러분들 저는 의외로 뛰어다닐 때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이라고 합니다. 어? 뭐야? 제대로 탈출하면 되는 겁니까?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잇 탈출? 이게 끝이야 설마? 한 번 이 소리 들으면 절대 도망칠 수 없나봐요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탱강 와 그 사이렌헤드의 특징을 좀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 봐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사이렌헤드에 관한 또 다른 게임이 또 있어요 야 친구들아 여기 막 이렇게 와도 되는 거야? 자 일단 앞으로 좀 가봅시다 짠 짜라짠 와 시작부터 또 사이렌헤드 소리 들려오네 어디야? 잠깐만 이거 플래치는 켜고 다녀도 되겠죠? 어 저기가 목표 지점인가? 얘들아 나 왔어 여기서 모이기로 했는데 얘들 어딨는 거야? 어? 야야야 어디야? 자 오케오케여기다 아아 캠핑장 여기네요 여기 샤라라라 사이렌헤드가 이상한 라디오 방송 뿌린다 그냥 나 여기서 캠핑 즐기고 가면 안될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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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야? 피! 야 야 야 누구 죽은 거야 그러면? 어? 어? 아 이거 가던 길에 무조건 만날 것 같은데 이러면? 호 survivor 아 아무래도 이번 캠핑은 망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가로질러 가고 싶은데 그래 길은 개척하는 거예요 아 시작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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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의 사운드가 울려온다 어? 저게 뭐 그 관측댄가? 그 사이렌헤드 게임에서 이거 아니 뭐 이런 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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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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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사이렌헤드에다가 제가 헤엄권 써가지고 애가 화가 잔뜩 났었던 것 같아 이번에는 조용히 가볼게요 아 이거 뭔 소리야 벌써 나온다고?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저거 맞죠? 사이렌헤드 아 저 앞에 있어 있어 잠깐만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안 될게 가야 되거든요 조심스럽게 걸어갈게요 아까는 못 올라갔었던 감시탑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왔거든요 이건 또 뭐야 어 라디오 타워가 망가졌다 라디오 타워를 다시 작동시키세요 야 총이다 라이플 대박인데? 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야 가던 길 가면 안되냐 오 뭐야 순간이동돼? 자 다음 목표가 저쪽인 것 같아요 자 뭔가 아 뭐야 뭐야 왜왜왜왜 왜왜왜 자 자 이번엔 진짜 왔어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어어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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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저기 내려가야 되는데 기따봐요 내려가면 걸릴 것 같은데 어딨어 뛰어라 x2 오마이갓 오? 잠깐만 나 끼겼어 어디오지? 어디오지? 거! 아오 Stuart 뭐야 저거 나와! 아 이거 무조건 만나는데 사이렌헤드 어디야? 뒤에 있는거 같은데요? 죽어! 호오! 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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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되지? 망할사이렌헤드 어딨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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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 커밍 히스 커밍 히스 커밍 히스 커밍 어디야? 어디야?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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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악 아악! 아악! 진짜! 자 이번에는 진짜 성공해보자 싸인헤드 어딨어?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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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와요 어? 여기 어디야? 아악! 아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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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누구세요? 사라야!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라 래요 사라! 다음 어디야? 어? 이게 뭔데? 아아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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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타워? 고쳤습니다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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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라고 이제? 아... 나 이제... 나 여기까지야... 더 못해! 어? 고쳐! 자...